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 애들이 한국에 와갖고 여행을 하고 나면 자기 필요한 물건 다 사면 중국에서 입고 온 건 다 버리고 가. 호텔에다 다 두고 가. 가방도 두고 가고 다 두고 가. 새 거 갖고 가는 거죠. 참 그런 걸 보면 기가 막히죠. 내가 왜 중국 걱정을 하느냐. 중국 걱정을 왜 하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중국을 잘 알아야 돼. 중국 사람들 제주도에 관광 온다고 땅 다 팔았어요. 다 팔은 건 아니고 여의도 두 배 많은 거. 한 제주도에 150만 평 정도, 160만 평 정도의 땅을 팔았어요. 사실은 제주도에서 160만 평이면 어마어마한 땅이죠. 그렇게 팔아놨더니 거기에 걔네들이 호텔 짓죠. 식당 짓죠. 그렇게 팔아놨더니 아니 거기다 식당을 줘서 중국 관광객을 우리나라 식당으로 안 보내고 자기네 식당으로 다 끌고 오네. 우리는 땅 뺏기고 관광객들 아무리 바글바글 해도 시끄럽기만 하고 돈은 누가 벌어가? 중국 사람들이 다 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중국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극단적인 피해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갖고 사드 때문에 또 싹 빠져갖고 내가 제주도 1년에 한두 번은 꼭 내려가는데 내려가 보면 건물 짓다 말아갖고 폐허로 되는 건물들이 아주 길에 널려 있어. 길에 널려 있어. 그러면 중국은 이 제주도가 이렇게 망가지는 데 있어서 관심이 있느냐. 15억의 땅이 그렇게 많은데 그거 한다고 피해는 누가 봐? 우리가 봐. 그러면 3만 달러를 사는 우리 국민들이 8600달러밖에 안 되는 중국 사람들한테 그 땅값 3배, 4배 준다고 팔아야 돼요? 팔지 말아야 돼요? 팔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3만 달러의 자존심이 없다 이거야 내 얘기는. 지금 우리 신부님들도 그러시는데 오늘은 진짜 젊은 여자들이 많이 왔대요. 진짜 젊은 여자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젊은 여자들이 많이 온다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토요 특강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달러 시대가 넘었어요. 국민 5천만에 3만 달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이 어떨 때 보면 아직도 만 달러 수준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국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3만 달러 시대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또 3만 달러 정도 소득이 되면 세계 정세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아,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또 우리들의 생활 방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 비근한 예로 3만 달러가 넘어서는 나라들을 보면 대개 은퇴를 해서 아프리카에 한 번씩 갔다 와요. 1년 내지 2년 정도. 봉사활동 갔다 온다고. 왜냐하면 대개 연금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 내가 힘 있을 때 내가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 가보면 대개 신부님 저 1년 정도 가서 살다 왔습니다. 2년 정도 가서 살다 왔습니다. 그런 사람을 정말 많이 만나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 그런 게 뭐가 뭔지를 아예 계획조차도 세우지 않고 있는 분들도 많은 거죠. 자신들의 삶의 방향. 그리고 이 3만 달러 시대의 복지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는 분들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옛날에는 고아원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애유권이라고 그래요. 애유권. 그런데 애유권에 거기 중고등학교에서 한 달 용돈이 20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사계절 옷 사입을 하고 또 20만 원씩 15만 원인가 나와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외출도 돼요. 핸드폰도 다 쓸 수 있어요. 학원도 보내줘요. 과외도 보내요. 해 줘요. 영어 수학은 과외까지 해 줘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제는 웬만하면 많이들 지원을 해 줘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부모 가정도 지원금이 많아요. 또 이제 65세 넘는 분들도 지난 4월 달부터 하위 30%, 30만 원씩 나오고 조금 있으면 대부분이 다 30만 원씩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참 많이 변하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공부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토요 특강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배워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오늘은 5천 년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 5천 년 역사 가운데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라 이 중국 이 중국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자신들이 통일 국가를 이루고 난 다음에 반드시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어요. 침략을 했던 거 아니면 속국으로 만들었거나 중화 사상이라는 것은 중국 자신들이 이게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려졌죠. 미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가 나와요. 그리고 아프리카는 아예 거꾸로 지도가 나와요. 자기네들 밑에 안 있고 위에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지도가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이 본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중국은 자기네들이 중화 사상으로 해서 이렇게 이 위에 있는 여진족, 말괄족, 돌골족, 몽골족 이걸 다 오랑캐라고 했어요. 이 밑에 베트남 이쪽도 다 오랑캐라고 했어요. 아니면 오랑캐라고 무시하거나 아니면 자기네들 속국으로 만들었거나 그런데 그 첫 번째가 우리나라였어요. 우리나라. 중국은 사실은 역사 안에서 4대 문명 발생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디가 문명 발생지예요? 여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이것은 우리 성소하고 직접 연관된 왜냐하면 아브라함 사람이 우루 사람이야. 우루 사람. 티그리스강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집트, 나일강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나일강이 이것도 성소하고 직접 연관돼 있죠. 그다음에 인도, 겐지강, 인더스강. 이게 인더스 문명이죠. 그리고 이 황하, 여기 히말라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황하강이 바로 황하 문명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조금 성질이 나더라도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가 황하. 황하. 우리는 한 강. 대개 강이라고 그러잖아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런데 이 황하강은 바다도 아니고 강도 아니고 바다같이 보이기도 하고 강같이 보이기도 해서 이 하자를 쓰는 거예요. 바다 같은 강이다. 그래서 황하라는 단어를 쓰죠. 어쨌든 중국은 역사 안에서 참 많은 나라가 흥망성세를 이뤘습니다. 우선 천왕, 지왕, 인왕 그다음에 오제 그래갖고 여기에 이제 요순임금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 외울 것도 없고 그냥 들어. 오제의 끝에 요순임금이 나와요. 요순임금 끝에도 누가 나오냐면 무왕이 나와요. 주나라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주나라를 일으킨 사람이 강태공하고 무왕이에요. 이제 이 중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기원전 천, 여기 정확하게는 1046년부터 256년, 900년 동안. 여기는 또 서주, 동주가 있어요. 서주 기간이 있다가 다시 동주로 옮겨가는데 문제는 동주로 옮겨갈 때 항상 우리나라 압록강하고 연해갖고 중국이 이렇게 항상. 이게 기본이야. 그러니까 항상 이 진시황, 주나라 때부터 진시황, 그다음에 한나라 이 모든 게 어디하고 연관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 압록강. 여러분들 안희시성이라는 영화 봤어요? 여기 어딘가에 있는 성이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하고 연관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게 중국이라는 나라예요. 먼 나라가 아니에요. 베이징까지 겨우 900km밖에 안 돼요. 여기 서울부터 부산이 400km인데. 그러니까 베이징까지 고속철이 생기면 4시간이면 가는 거리야. 그런데 우리는 중국이 되게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죠. 어쨌든 주나라는 한 500년경부터 왕권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때부터 춘추전국시대가 시작이 돼요. 많이 들었죠? 춘추전국시대. 그런데 이건 사실 춘추전국시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백가가 중요한 거예요. 제자백가는 뭐냐 하면 공자, 맹자, 농자, 한비자, 순자, 하여튼 굉장히 법가. 이 100가지의 이론이 나왔다. 그래서 제자백가야. 그런데 사실은 문화적으로 가장 융성했던 때가 이때이기도 합니다. 이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 이 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바로 진시황이에요. 그래서 진시황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갖고 통일을 딱 해놓으니까 이 온갖 춘추전국시대의 제자백, 100가지 이론이 있으니 말이 100가지가 있는데 나라를 통일을 해? 그래서 어떻게 했어? 분석, 갱, 유라는 거래요. 싹 태워버려. 공자, 책이든 공자, 노노, 맹자 이런 거 싹 다 불태워버려. 뭐만 딱 남겨놓느냐 하면 농사짓는 서정만 남겨놓고 다 불태워버려. 그래서 뭐를 하냐면 사상을 한 가지로 통일하겠다. 그래서 분석, 갱, 유라는 게 나와요. 그다음에 도량, 치수도 똑같이 만들고 법도 하나로, 제도도 이렇게. 그러니까 군 이런 걸 다 정비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진시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진시황이 문제가 아방궁을 만들어 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방궁이 누구한테서 나온 거냐면 진시황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문제는 만리장성을 쌓아요. 이놈은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몽골까지 침략을 못하게 만리장성을 쌓는데 얼마나 많은... 그래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거기 저기 뭐야 만리장성을 쌓는데 사람 시체 하나씩 쌓아서 쌓아올린 거하고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지. 그리고 이제 자기 죽는 거 묘 만들어 놓는다고 묘를 만들어 놨는데 제가 여기 시안이라는 곳이에요. 진시황이 수도로 삼았고 묘로 삼았던 데가 시안이라는 곳인데 거기 가보니까 병마용이라고 지하에 한 3천 명, 4천 명. 그 전부 다 지하에 죽은 자기를 뭘 호의를 한다고. 그 병마용. 그런데 그 병사들 얼굴 표정이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진시황 묘는 아직 개방하지 않았어요. 그 크기가 지금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 병마용도 어머니. 그러니 그 많은 걸 하니 백성들이 허덕이겠죠.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그 묘 만드는 사람은 다 죽였다잖아요. 그 위치 않은 데를 모르게 한다고 싹 다 죽였다잖아요. 이걸 누가 반대하냐면 큰아들이 반대를 해요. 큰아들이 반대를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바마마. 그래갖고 아들을 만리장성 쌓는데 내보내버려. 그래갖고 나중에 죽여버려.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 유명한 진시황 얘기는 불로초. 그렇죠? 3천 명의 동자를 뽑아서 불로초 구하라고. 저쪽 내려가면 공진당인지 뭔지 그거 먹으면 안 죽는다고. 그래서 내보내는데 결국은 가서 안 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본 가서 살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일본의 시조가 됐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거나 그러면서 진나라는 금방 망해요. 진나라는. 진나라가 금방 망하면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초한지. 초나라와 한나라. 장기 둘 때 초나라, 한나라. 장기 한나라는 빨간 거. 초나라는 파란 거. 아시죠? 거기에 항우와 유방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우 장사라고 그러잖아요. 항우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셌어. 그런데 이 항우가 힘만 셌어. 유방은 외우기도 쉽잖아. 유방은. 내가 비누 만들 때 용인시 처인구 유방리야. 유방리야? 유방리 아는 분은 알 거예요. 그거 왜 유방이냐 하면 그 동네가 유방 같아서 유방리예요. 동네가. 어쨌든 이 유방은 어쨌든 뭐 하여튼 굉장히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야. 장량과 한신이라는 이 책사의 말을 잘 들어요. 계속 항우가 유리하다가 마지막에 몰리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그래서 마지막 강에 딱 들어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코너에 몰려요. 이랬을 때 배수진을 치자. 내가 힘으로는 누구든지 다 이길 수 있으니까 병사들한테 우리 저 한나라 놈들 이길 수 있다. 그래갖고 결의를 하는데 공격하려고 하니까 눈빛이 다 살아 있는 거야. 우리가 덤벼들었다가는 아니,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뭔대는데 우리가 아무리 지금 군사수로 우수하지만 안 되겠다. 한신이 건의를 해요, 유방한테. 하루 참자고. 그래서 바로 안 몰고 기다려. 기다렸는데 한신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초나라 혹시 있다가 온 군사들이 있으면 전부 다 불러오라고. 너희들 초나라 노래를 아느냐? 안다고. 그 앞에서 아주 구성지게 노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도끼를 품었던 초나라 군사들이 막 고향 생각나고 우는 거야. 이게 바로 사면에서 초나라 노래가 흘러나온다. 그래서 결국은 항우가 내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자결을 하죠. 자기 애첩이랑. 그래갖고 탄생된 나라가 한나라예요, 한나라.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은 한족 한족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나라가 중국의 기본이 되는 거죠. 한나라는 처음에 잘 나갔어요. 잘 나갔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료들이 부패를 하고 십상시,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몇 년 전에. 환관들 10명이 황제를 주물르는 거야. 심지어 영제라고 병약한 환자가 있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그다음 황제를 자기네도 마음대로 막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중국에는 황건적이 있고 홍건적이 있어요. 황건적은 바로 삼국시대가 열리기. 위초고라고 조조, 유비, 손곤으로 하는 삼국시대 전에 들고 일어나는 건 황건적이야. 그다음 명나라를 탄생시킨 건 홍건적이에요. 그런데 황건적이 들고 일어나요. 막 들고 일어나니까 동탁이 십상시도 쳐부수시고 황건적도 쳐부숴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와서 정권을 잡죠. 그런데 이 동탁이 처음에는 좋은, 다 처음에는 다 좋은 마음으로 들어와. 우리나라 대통령도 처음 할 땐 다 좋다가 마지막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똑같이 항상심이라고 그래.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이 항상 똑같은 거. 이거 유지하는 게 우리 인생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항상심을 유지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어쨌거나 이 동탁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갖고 동탁을 몰아내죠. 그리고 이제 펼쳐지는 게 우리가 그 유명한 삼국시대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위초고, 장비, 관우, 여포, 아버지 동탁 죽이려고 그러는 여포 이런 얘기를 여러분 중국이 이렇게 흘러나가죠. 어쨌든 사실은 조조가 결국은 삼국을 통일하지 못해요. 유비가 굉장히 삼국주에서는 주인공으로 나오지만 조조가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결국은 사마의가 통일에 시작을 하고 그 손자 사마진이 삼국을 통일을 하죠. 그런데 이 사마진이 통일을 하고 나라를 잘 유지하다가 또 한 2, 3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중국은 항상 그래요. 아주 어처구니 없이 나라가 망해요. 600년,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해요. 600년경에 수나라가 나라를 통일을 다시 해요. 수나라가 나라를 통일하는데 이 수양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나라를 다 통일하고 힘도 좀 남고 그러니까 어딜 쳐야 된다? 만주를 휘어잡고 있는 고구려를 쳐야 된다. 그래서 고구려로 쳐들어와요. 그런데 3번을 쳐들어오는데 우리 을지문덕, 을지문덕한테 당해서 이 수나라는 40년을 못 가요. 그런데 을지는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성이 아니라 여진족 성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토요토 강 못 들었으면 못하죠. 여진족은 사실 우리 지금 탈북 주민이 여기 있는데 신의주의에서 탈북을 했는데 아직도 여진족하고 같이 산대요. 북한에서도 여진족은 따로 관리를 한대요. 여진족이라고. 그러니까 여진족 사람들은 고구려하고 신라하고 그래서 싸웠을 때 통역관을 데리고 나왔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구려는 우리 말을 같이 쓰이지는 않고 그 여진족족, 만주족 언어를 썼어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만주족 사람들하고 한 6개월만 같이 있으면 의사소통이 된대요. 그렇게 비슷한 말이 많대요. 어쨌거나 하여튼 을지문덕 장군 때문에 수나라는 그 40년밖에 못하고 망하죠. 그다음에 이제 이 당나라, 이 기가 막힌 당나라가 등장을 하죠. 당나라는 우리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연합을 해서 고구려를 무너뜨리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도 말씀드릴 때 중국은요. 우리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나라야. 우리 정세에 항상 영향을 미쳐. 그런데 신라가 통일을 하면서 이만큼을 당나라한테 줘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땅 여기까지 있었는데 반 이상을 줘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신라가 통일하지 말아야 되고 누가 통일을 했어야 돼? 고구려가 통일하면 완전히 동북아 정세는 완전히 바뀌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신라가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나도 경상도 사람이지만 마음이 안 들 때가 많아요. 마음이 안 들 때가. 어쨌든 이 당나라 시대 때는 전쟁이 없었던 시대예요. 중국 역사에 보면. 그래서 당나라 군인들은 거의 훈련을 안 해요. 그래서 좀 선찬한 군인을 보면 니네들 당나라 군대냐?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알록산 양기비가 등장하죠. 현종. 그때까지만 해도 당나라는 시안. 이 현종이 시안은 아까 누구 진슈왕 묘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시안에는 현종의 별장이 있었어요. 거기 온천이 나와. 기가 막히죠? 참 벌판이 내려다 보이는 게 온천이 나오면 그냥 현종하고 양기비하고 그냥 둘이서 그냥 온갖 사랑을 다 나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종이 굉장히 똑똑했는데 양기비를 만나는 순간 바보가 돼 버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똑똑한 남자는 이쁜 여자를 만나는 순간 바보가 되는 거야. 어쨌든 그렇게 다 좋은 당나라가 문화를 굉장히 많이 꼽히던 시절이에요. 이 문화가 꼽힌 시절이 몇 번 있는데 한나라, 당나라, 명나라 최고로 꼽힌 건 청나라예요. 청나라가 최고로 문화가 꼽힌 중국 역사를 훑어보면 어쨌든 당나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들은 송나라, 요나라, 금나라 금나라는 거란족, 여진족, 만주족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시대가 오느냐 하면 몽골 시대가 와요. 징기스칸한테 마지막으로 빼앗기면서 중국은 이제 원나라가 돼. 원나라가 돼. 원나라가. 이제 점점 더 커졌죠. 몽골족에 들어갔으니까 우리나라는 이때 어떤 시대였느냐 하면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 그래서 우리 충렬왕, 충렬왕 이게 다 누구한테 충성한다고 그러냐 원나라한테 충성한다고 앞에 충자를 쓴 거예요. 그 충자가 그 충자야. 다른 충자가 아니고 그리고 전부 다 몽골족 부인 얻어다가 결혼하고 그래서 마지막 고려시대의 왕들은 우리나라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몽골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을 못 알아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관계없었던 나라가 아니라 거의 뭐 주인 아니면 종 아니면 침략하거나 또 원나라 때는 우리나라 침략해서 인지를 얼마나 많이 끌고 갔어요. 왜냐하면 이 원나라가 인구가 150만 그러니까 몽골의 아이들이 150만도 안 됐는데 2억 명을 다스렸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여자가 필요한 거. 인구를 늘리려면. 그래서 그렇게 많이 끌려 갔던 거죠. 어쨌건 이 원나라 끝에는 이제 주원장이라는 여러분들 이름 많이 들어서 명나라가 등장을 하죠. 이때는 홍건적이야. 홍건적. 그래갖고 명교, 무협지에 보면 여러분들 뭐 태평교, 명교, 무당파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백년, 그러니까 이건 명교하고 백년교도하고 합쳐서 나라를 세운 게 명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협지를 읽어보면 소림사, 무당, 태백산의 누구,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다 민속 종교하고 연결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도 민속 종교하고 연결된 종교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정치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문제는 명나라는 우리를 속국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성계가 왕이 되고도 왕주의를 한동안 못 받아요. 3년 동안. 너는 반란으로 돼서 너는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3년을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가 명칭 중에 알아야 되는 게 대감, 상감. 대감이나 상감이나 한 끗 차이야. 그런데 우리는 상감마마를 왕으로 하잖아요. 이 상감이라는 단어도 중국 사람들이 중국의 명나라에서 우린 감히 황제라는 단어도 못 썼고 왕이라는 칭호도 누가 내려줘야 돼? 왕이라는 칭호도 명나라가 내려줘야 돼, 칭호도. 그런데 이 명나라 시대 1592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임진왜란이 벌어져요. 임진왜란이. 임진왜란이 벌어지고 거의 왕이 압록강 앞까지 도망을 가니까 명나라에서 이 여성 장군을 보내서 오만을 보내서 전쟁을 하죠. 이거는 내가 예전에 강의 때 1시간에 걸쳐서 강의 한 내용이 있어요. 아주 리얼하고 재미롭게 얘기를 해 줬는데 이때 명나라가 저 밑에 부산까지 내몰고 일본까지 밀고 갔으면 명나라는 안 망했어요. 그런데 바로 한양을 탈환하고부터 뭐를 하느냐 하면 휴전을 제의를 해요. 그러면서 거의 5년 동안을 명나라 군인들이 5만 명이 여기서 머물러. 그러면서 계속 본국이 군사 아주 잘 싸우는 애도 5만 명을 딱 빼냈으니까 계속 북쪽이 약해졌던 거야. 그래서 얼마 버티지 못하고 누구한테 나라를 뺏겨냐 하면 만주족한테 나라를 뺏겨요. 그게 바로 청나라예요. 청나라가 바로 되면서 임진왜란 다음에 바로 온 게 병자호란이잖아. 이건 왜란이고 저건 호란이잖아요. 병자호란. 이때부터는 청나라.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한테 형님 나라로 해라. 우리는 명나라고 의리를 지켜야 돼. 벌써 게임 끝났는데. 게임 끝났는데 우리는 명나라한테 의리를 지켜야 된다. 이놈 새끼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그래서 밀고 내려오는 게 병자호란이에요. 그때 역사학자들마다 인원수가 다르지만 우리나라 남자는 거의 안 데려가고 그때도 150만 명의 만주족이 1억 5천만 명의 한족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무서울 게 아니야. 조금만 하면 먹을 수가 있어. 내가 늘 얘기했지만 일본도 만주까지 먹었어요. 일본도. 영국도 아까 영국 그려달라고 그러니 영국도 아편전쟁으로 중국 거의 먹어서 항복해서 홍콩하고 여기저기 내줬잖아요. 저기 뭐야 홍콩하고 그 뭐야 카지노 있는데 마카오를 내줬잖아요. 100년 쓰라고. 그런데 만주도 중국을 먹었고 몽보도 중국을 먹었고 일본도 중국을 먹었는데 우리나라만 중국을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정신 차리면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너무 위험한 발언을 했나? 나는 먹어서도 안 되고 먹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중국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중국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어쨌거나 이 청나라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4천 년을 지금 25분에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하여튼 이 청나라는 정말로 문화적으로 융성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문제는 점점점점 1800년 오면서 아편을 하고 시작하면서 이 제국주의를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제국주의를. 이때는 막 제국주의가 막 나올 때 청나라는 누가 난리를 쳤느냐 하면 서태우가 48년을 집권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서태우는 또 남성 편력이 너무너무 심했던 황후예요. 그러니 이게 뭐가 될 게 뭐 있어. 그래서 청일전쟁은 또 여러분들 잘 알죠.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고종이 곧 있으면 죽을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청나라한테 우리 좀 지켜달라고. 그래갖고 7천명을 파견을 해요. 일본 애들이 우리도 이거 저기 뭐야. 우리 시모노 새끼 조약을 통해서 먹을 수가 있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해갖고. 이건 시모노 새끼 조약은 그 다음에 일이지만 하여튼 전쟁을 해갖고 어마어마한 중국에서 배를 갖고 나왔는데 포도 포가 좋았는데 포알이 없었던 거야. 배도 크고. 이 서편제가 다 끌어다 쓰는 바람에. 이와원 만들고 사치하고 향락하고 그러는 바람에 청나라는 1912년에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거의 같이 명을 하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별게 다 생겨요. 그런데 결국은 국민당의 장제스라고 그러죠. 원래 이름이 장제스예요. 공산당의 마오쩌둥하고 결국은 서로 싸워요. 권력을 가지고. 그러다가 1949년에 결국은 마오쩌둥이 이기죠. 장제스는 대만으로 도망가고. 그래서 1949년에 공산당이 중국 공산당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국의 역사가 흘러왔죠. 그런데 1949년에 자기네들이 내전을 통해서 공산당이 정권을 잡았는데 1950년에 6.25가 터져요. 6.25가 터지니까 압록강까지 우리가 밀고 올라갔을 때 마오쩌둥은 순망치한이라는 말을 써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고. 북한이라는 이게 없어지면 바로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 우리는 공산주의고 미국이 민주주의인데. 그러니까 정말로 잘 싸우는 군인들 90만 명을 파견을 하죠. 아무것도 안 보내고 여기 옥수수하고 쌀가루만 딱 져서 총 한 자루 해갖고 밤에만 움직인 거야.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지. 그 바람에 일사후퇴라는 게 생긴 거야. 이것도 결국은 누구 얘기냐면 중국하고 우리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 안에서 일본을 뗄래야 뗄 수 없지만 중국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라야. 그렇다면 중국을 이해해야 돼. 도대체 중국 민족은 어떻게 생겨먹었고 그 민족은 심성이 어떻고 그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방송에서 뭐만 나오면 저런 나쁜 놈들, 저런 이상한 놈들 이 정도 수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도 중국은 공산주의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지만 중국은 대미 수출은 중국에 밀려 2위로 떨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을 제일 많이 했어요. 또 미국에서 우리 물건을 많이 사줬고 동맹국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디로 중국으로 수출을 제일 많이 해요. 우리 수출이 한 25%, 27%, 미국은 17%, 18%, 16%까지 떨어져요. 그 대신 베트남이 지금 12%, 11%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제적으로는 누구하고 가까우냐면 중국하고 가까운 거 미국보다. 군사적으로는 완전히 반대야. 완전히 우리 미국한테 의지하고 있고 군사는 중국하고 완전히 상극이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상한 구조예요. 군사는 미국한테 기대고 있고 경제는 중국한테 기대고 있고 그럼 이게 한편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미국이 사드 배치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사드 배치했죠? 미국이? 배치했어. 그랬더니 중국이 감히 우리한테 미사일을 들이대고 이 방공망을 설치를 해? 너네들 롯데 장사 못해. 막었잖아요. 그다음에 한국으로 관광 나가는 거 다 맞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한류 가수들 들어가는 거 다 맞고. 그 한 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꼼짝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미국한테 우리 좀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되느냐고. 가서 얘기하니까 안 돼. 우리가 허락할 때까지 너네 안 돼. 우리 북한하고 우리는 작년부터 친하게 지내면 합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거야. 군사적으로는 미국에서 안 된다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안 되니까 이러지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중국에서 철수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자동차 중국에서 철수하기 일보 직전이야. 핸드폰도 중국에서 철수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막으니까. 제가 1997년 20년 전 이야기해요. 내 멘토 신부 이용삼 요셉 신부가 중국 선교사로 나갔을 때 처음 제가 중국에 발을 디뎠어요. 장춘의 선교사로 나갔을 때 신부님 보러 북경하고 장춘을 갔어요. 북경에 딱 갔는데 천암문 광장에 딱 썼는데 정말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광장이 너무 넓어서. 그 넓은 광장에 1989년에 천암문 사태가 일어나요. 그 넓은 광장에 탱크를 다 문마다 다 막고 거기에 있는 대학생들 싹 쓸어버린 거 아니에요. 등소평이.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은 사람 죽는 거를 아무렇게 생각지도 않아. 싹 쓸어버리죠. 어쨌건 하여튼 그 넓은 광장에 그 학생들이 다 죽었다는 걸 생각을 하니까 정말로 끔찍하기도 하고 그런데 자금성을 딱 들어가 보니까 이건 눈알이 튀어나와요. 눈알이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화려하니까. 그래서 중국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며칠을 생활하고 자금성 구경하다 너무 오줌이 마려워서 공동화장실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전부 다 남자고 여자고 쳐다보는 거에요. 나를. 그런데 나만이 아니라 줄 수는 사람이 뒤에 20명, 30명. 아예 문짝이 없어. 그냥 어떤 화장실은 그냥 다 엉덩이 까고 다 앉아서 그냥 일을 보는 거야. 그리고 거기 이렇게 쭉 물이 흘러내려가. 똥 싸면 쫙 흘러내려가. 문짝이 없는 그 대단한 자금성을 만들어 놓고 화장실에 문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하도 난리를 치고 화장실로 가리고 옷으로 가리고 선글라스로 가리고 이러니까 중국에서 문짝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금방 다 부셔졌대. 왜냐하면 기다리는 사람은 많은데 들어가면 잘 안 나오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걸 못 견디거든. 안 나오는 걸. 지금 급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문짝을 발로 차고 뜯어내는 거야. 빨리 나오라고. 이게 중국 사람들의 또 한 면이에요. 이게 사람이 많으면 무식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거칠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거칠고 무식한 건 내가 좀 이따 또 얘기를 할게요. 중국이 얼마나 무식한 세월을 보냈는지. 그리고 이제 장충가는 기차를 탔는데 또 놀랐어. 사람들이 비닐봉지에다가 닭을 뭐 삶은 건지 튀긴 건지 했는데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쪼개서 먹는 게 아니라 쌩 한 마리를 그냥 뜯어 먹는 거야.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데 더 놀라는 건 손톱에 떼가 확 떠 있어. 안 씻는 거지. 안 씻는 거지. 정말로 안 씻는 민족이 중국 민족이에요. 난 오늘도 아침에 평창에 목욕탕에 갔다 와서 정결례를 하고 왔는데 하루에 한 번은 씻는데 중국 애들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씻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도. 그런데 안 씻는 이유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있더라고. 뭔가 상하수 시설이 잘 돼 있어야지 씻지. 그런 시설 자체가 없는데. 그래갖고 우리 신부님이 수영장에 가니까 거기 가면 떼가 막 둥둥 떠 있다면 거기 한 시간씩이면 물 뿌르니까 이러면서 수영하고 이러면서 보인 데 떼 미는 게. 누가 공자의 나라라고 그래요. 한 발자국 중국 문화 사회에 더 들어가 보니까 이건 뭐지? 내가 생각했던 중국하고 너무나 다른 중국인 거예요. 인간이 많은 곳에는 극단적인. 아, 인간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구나. 밤 시장을 나가 보니까 개구리 다리 꽃이 파는 집에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똑같은 기름을 오래 튀겼는지 기름이 새카매. 그리고 사고 파고 그것도 막 좋다고 뜯어 먹어. 그런데 저는 폐식용유로 비누를 만들어 갖고 기름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이게 한 번 닭 튀긴 건지 두 번 닭 튀긴 건지 백 번 튀긴 건지 보면 알아. 그 산화도에 따라서. 그런데 내가 보니까 거의 처음 튀기고부터 한 번도 안 갈은 것 같아, 기름을. 야, 이거 중국. 그때 막 중국이 개방을 하고 흙믄이, 검은지니, 하얀지니, 쥐만 잡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갖고 막 핑퐁 외교가 시작되고 그런 게 막 진행이 돼갖고 막 경제적으로 오픈을 막 하고 발전을 할 때였거든요. 중국은 20년 전부터 전 세계로 물건을 만들어 판 세계 공장으로 태어나던 시기죠. 세계 모든 생필품을 다 만들어 팔기 시작하면서 중국 제품이 없으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국은 전 세계에서 중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죽은 김순겸 요한신부 외방선교회인데 파푸와 뉴균이 내가 만나러 갔어요. 그거는 2004년, 2003년경에 만나러 갔는데 김순겸 신부가 한국에서 그 멀리까지 친구라고 찾아왔다고 랍스타, 새우를 바다에서 잡아서 해준다고 원주민한테 랍스타 좀 몇 마리 잡아오라고 하니까 신부님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자기 소원이 안 할 때는 거예요. 청바지 메이드 인 코리아로 써 있는 거 하나만 주면 잡아주겠다고. 그래서 올 때 청바지 많이 싸서 왔죠.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옷 막 찢어지고 헤어지니까 청바지를 많이 갖고 가요. 그거 하나 없겠나? 그래갖고 집에 와갖고 메이드 인 코리아를 찾는데 전부 다 메이드 인 차이나래. 자기는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꿈에도. 그런데 겨우 반바지 하나? 메이드 인 코리아 청바지가. 그걸 갖고 거기 파푸와 뉴균이 원주민이 너무너무 좋아해갖고 랍스타를 이만한 거, 이만한 거, 이만한 거 하여튼 열 몇 마리를 잡아왔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랍스타를 잊지 못해요. 아휴, 지금은 별로 랍스타를 봐도 별로지만 그때는 막 새로운 음식, 굉장히 고급 음식이잖아요. 그거를 그냥 먹는데, 한 마리를 먹는데 아, 너무 맛있더라고요. 바다에서 갓 잡아서 한 거라. 그랬더니 김 신부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 창현이, 너 조금만 있으면 꼬리 부분만 먹을 거라는 거야. 그런데 한 마리를 먹으니까 배가 너무 부르는데 다섯 마리가 있는데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꼬리 부분이 제일 맛있는 거야. 꼬리만 네 마리는 다 뜯어먹고 말았던 내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중국 제품이 없으면 세계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20년 전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짝퉁으로 못 만드는 게 없네. 모든 걸 약 딱 1% 부족한 데도 다 만들어내. 그런데 문제는 이 짝퉁 때문에 소신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물건을 만들던 장인들이 전 세계에서 사라져가는 시기이기도 해요. 탁! 각국의 나름대로 기술을 가지고 신발 만드는 사람, 옷 만드는 사람, 가죽 옷 만드는 사람, 시계 만드는 사람 탁! 했는데 너무너무 싸게 짝퉁이 들어오니까 견디질 못하고 전 세계 장인들을 싹 죽여버리는 거야. 이건 내가 나중에 한 번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왜냐하면 가격 경쟁력에서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짝퉁도 통하는 짝퉁이 있고 안 통하는 짝퉁이 있는데 배도 우리나라가 계속 조선 배 만드는 거 세계 1위를 유지하다가 한 5년 전부터 중국한테 뺏겼어요. 왜냐하면 워낙 싸게 하니까. 그런데 이거는 1% 부족하면 큰일 나는 거죠. 중국한테 다 보냈는데 북극에 갔는데 배가 딱 서서 안 움직이는 거야. 이게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서면 내가 그쪽에 관계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미친데요. 도로 한가운데서 차가 서면 두고 딴 차 타고 가도 되지. 그런데 짐은 잔뜩 실어놨지. 배가 바다 한가운데 서는데 그거 놔두고 어딜 가? 가긴 바다 한가운데서. 두고나서 하나 고쳐서 가야 되는데 어디가 고장 났는 줄 알아야지. 배는 중국에서 만들어왔고.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그 중간에 서는 배들이 너무 많아서 작년부터 다시 한국으로 수주가 돌아오기 시작한 거야. 그래도 믿을 건 한국이라. 그래서 올해 3월에 세계 1위 조선 수주가 다시 탈환을 했잖아요. 박수칠 일이 아니에요. 그 5년 동안 우리나라 조선소들은 구조조정이 들어갔고 울산, 통영, 옥포, 거제, 군산, 여수 수많은 조선소들이 문을 닫거나 일거리가 없어서 고전을 하고 있고 고통을 겪은 거야. 그런데 결국은 돌아 돌아보면 결국 누구 때문에 이 고통을 겪고 있느냐 하면 중국 때문에 고통을 겪는 거야. 중국 때문에 수출이 잘 돼서 우리나라가 살만하니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나중에 뒤집어 보면 중국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장 저에게 놀람과 충격의 나락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진샤왕 무동과 병마용 또 당현종의 양귀비 사랑에 묻어있는 도시 시현을 둘러보았을 때 엄청 발전했구나. 한 번은 식당에 들어갔는데 중국 식당 얘기하는 거예요.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식당을 만들어놨어. 유리 궁전도 있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하여튼 뭘 똑같이 만드는 데는 귀신이야. 통이 커. 우리가 어떻게 감히 베르사유 궁전을 똑같이 한국에다 만들 생각을 해요. 그럼 그걸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식당으로. 그런데 거기서 밥을 먹으면서도 뭔가 1% 부족하다. 내가 베르사유 궁전도 갔다 와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베르사유랑 중국에 있는 베르사유랑 뭔가 1% 부족하다. 그런데 요즘은 아예 프랑스 유명한 마을, 스위스 마을같이 아예 유럽 관광지하고 똑같은 곳을 만들어 놓아서 비싼 돈 들여서 유럽까지 가지 말고 그냥 여기 똑같은 데로 와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데도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실크로드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면서 칠체산이라고 산 색깔이 7개 있어요. 칠체산이라고, 무지개산이라고. 거기는 아주 중국 서한 아주 맨 끝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들어가는 초입 부분이에요. 거기를 가봤는데 거기까지 가는데도 비행기도 타고 차도 엄청 타고 가죠. 나 거기 가보고 잠비아 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거의 토굴에서 살아, 토굴에서. 그런데 그렇게 토굴에서 사는 인구가 5억 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불을, 그거 얼마나 또 추워. 불을 떼는데 전부 갈탄을 떼는 거야. 갈탄을 떼니까 굴뚱마다 새카만 갈탄탄 그게 나오는 거야. 그걸 보면서 야, 겨울에 저걸 때문에 저 미세먼지가 다 한국으로 올 텐데. 그게 내가 10년 전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미세먼지 시작된 게 10년 전이야. 10년 전. 현재 6억 5천만 명의 가난한 농민들은 최저 빈민국 신세로 살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아니, 중국 사람들은 해외여행할 때 돈 팡팡, 100달러짜리 이렇게 하면 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래갖고 무슨 구찌 이런 거 산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 그 사람들은 다 공산당 사람들이에요. 공산당원이 중국에 8,500만 명이에요. 그다음에 공산당하고 연결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 다 상하이, 산둥반도 이쪽에 사는. 자, 이제 중국을 좀 이해를 하면 이렇게 붙어 사는 사람들은 다 잘 살아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산둥반도 이 밑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 살아요. 베이징이, 아까 구베코리라고 그랬죠? 이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 살아요. 반대, 티베트는 나중에 공산 1954년에 여기를 합병을 하죠. 이때 6.25 전쟁하고 정신없을 때 이럴 때 막 다 뺏어와요. 그래갖고 중국이 엄청 커졌죠. 이 내륙 지방 사람들은 그 지로 사는 거야. 그리고 제가 여기 산둥반도 이쪽에 가서도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거기는 유럽, 유럽 같아요. 얼마나 건물을 잘 줘놓고 사는지. 그러니까 중국의 빈부 격차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죠. 중국은 지금 국민 소득이 8,600달러예요. 1인당 국민 소득이 8,600달러. 우리는 3만 1천 달러. 우리가 중국보다 훨씬 잘 살죠? 중국 무서워할 게 뭐 있어? 무서워할 필요도 없죠. 문제는 인구가 15억 명이기 때문에 G2, Great 2라는 거예요. 위대한 나라 둘 중국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나라죠. 저는 이제 5년 전부터 중국 여행을 더 이상 가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 6, 7년 전에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을 데리고 장가게 여행을 갔는데 중국 사람들이 좀 낮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길에다 침 뱉고 소리 지르고 특별히 우리 직원들 태운 관광버스가 거기까지 한 번 5시간인가 갔었는데 반 이상을 중앙선을 넘어서 가는 거예요. 반 이상을. 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귀한 직원들 중국에 데리고 와서 죽이겠구나. 그래서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여행 가는데 내가 사람 대전 못 받는 그 나라를 내가 왜 가? 안 그래도 돌아다닐 나라가 많은데. 그래서 그 후로 우리 직원들 데리고 유럽 여행 갔다 오고 호주 뉴질랜드 갔다 오고 내년에는 올해는 미국 여행 갔다 오고 후년에는 마추피추 갔다 와요. 내가 남미도 갔다 와봤는데 굉장히 사람을 존중해요. 가난한 나라지만은. 중국처럼 사람을 무시하는 나라가 없어요. 이 중화 사상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미개하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말대로 자기 자신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나는 공자의 나라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사실 또 얘네들은 공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실질적으로. 일단 하여튼 중국이 베이징 쪽에 공장이 많았는데 지금은 산둥반도로 공장을 다 옮겨요. 왜냐하면은 여기 막 스모그가 너무 일어나니까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 원자력발전소 무슨 공장 화력발전소 다 산둥반도 홍콩 이쪽으로 다 옮기고 있어요. 그래갖고 11월 달만 되면은 그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70% 원인이 중국한테 있어요. 우리나라한테는 30%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게 굴뚝에다 징집장치라는 걸 해놔갖고 조금 좀 이렇게 한 20m, 30m 올라가면은 없어지는 시설 그거 20m, 30m 하얀 연기 나온 거는 징집장치로 물을 다 떨어뜨려갖고 그래도 깨끗한 수증기가 나오는 거야. 이 30m 하얀 연기 나오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막 새카만 연기가 나오면은 100m만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면 산둥반도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30분밖에 안 걸려요. 바로 코앞이야. 코앞에 우리 지금 공장을 놓고 살고 있는 거야. 그럼 중국이라는 나라가 윤리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럼 징집장치를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럼 왜 길거리에서 젊은이가 할머니를 때리고 주위 사람들 막 두들겨 맞는데 불구구하듯 쳐다만 보는 인륜이라고는 도저히 알지도 못하고 실천하지도 않는 중국 궁금하지 않아요? 왜 저러는가? 한국의 관광원, 중국 관광객들 제가 여러 번 목욕탕에서 만났는데 정말 시끄러워요. 얼마나 시끄럽게 떠드는지 몰라요. 아 완전히 자기네들 목욕탕 자기네들이 산 것 같이 중화민국이 그런 거죠. 중화민국이 자기가 그렇게 떠들어대면 주위 사람들 방해하고 모욕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 자기 무시당했다고 승무원한테 뜨거운 물 뿌리고 도대체 중국산에도 왜 이렇게 무식할까?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 난투구까지 버리고 늦게 출발했다고 막 비상문구 문 열어 막 승질난다고 자기네들 그런 거 여러분들 뉴스에 거의 매일 나온다고 봐야 돼요. 지난번에는 스페인에 가서 막 쫓겨났다고 드러누워서 중국에서 막 물어내라고 보니까 제 날짜에 오지도 않고 그 쇼파에서 하룻밤 자게 해달라고 생떼를 쓴 거죠. 우리나라에서만 생떼를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생떼를 쓰는 거죠. 사실 우리도 20, 30년 전에 대한민국도 외국에 나가서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 만나면 너무너무 쟁탈 때 많았어요. 한국 사람들 만날 때 우리가 막 만 달러 소득 넘어가고 여행 자유화와 90년대 초 하늘문이 열리면서 동남아로, 유럽으로 쏟아져 나갈 때 외국인들 보기에 정말 한국 사람들 수준 떨어진다고 손가락질 많이 받았어요. 그걸 지금 중국 사람들이 다 받고 있는 거지. 현재 3만 달러를 넘어서서 조금은 그런 추태가 없어지고 교양이 생기고 워낙 중국 애들이 난리를 치니까 한국 사람들이 뒤에서 구경하느냐고 추태를 부를 시간이 없어. 만약 한국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비행장에서 소리 지르고 쓰레기 길거리에 외국 길거리에 버리고 뷔페 집에서 먹지도 않는 음식 잔뜩 쌓아놓고 나온다면 아직도 중국이들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는 크루즈 여행 여러 번 가봤는데 중국 사람들 그대로 쌓아놓고 가는 거 많이 봤어요. 먹지도 않을 건데 그래갖고 노르웨이의 한 크루즈는 중국 사람들 때문에 내년에 문 닫는 데잖아요. 오는 거 말릴 수도 없고 그 음식 수지 타산이 안 맞고 그래갖고 문을 닫는대요. 어쨌든 저는 그러면 왜 중국이 이런 일이 벌어지냐. 진짜 중국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이거 잘 들어야 돼.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1959년부터 1961년까지 중국은 대약진 운동이라는 걸 해요. 정확하게 1957년에 시작을 해요. 대약진 운동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하도 굶고 그러니까 쌀 수확량도 좀 늘리고 동네마다 용광로를 만들어서 동네마다 철제기구도 좀 만들고 이런 거 하자고 그래갖고 네 가지 해충을 죽여야 된다고 파리 쥐 모기 새 참새 참새는 왜 죽이느냐 하면 나달 다 뜯어 먹으니까 우리 양식 뜯어 먹는다고 그래갖고 이 58년에 2억 마리를 죽여요. 참새를 59년부터 61년에 중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3,500만명이 굶어 죽어요. 인구의 3,500만명이 굶어 죽어요. 그 정말로 그 지금 이 얘기를 다 못했지만 부모가 자식 많이 잡아먹었어요. 이때 그리고 옆 동네에서 양식 구하러 온 사람 옆 동네에는 암면 없는 사람들이잖아. 파로 잡아서 먹으면 비일비재 3,500만명이 죽었다 그러면 어느 정도예요. 근데 왜 도대체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아니 참새를 다 잡고 나니까 참새가 해충을 다 잡아먹었는데 해충들이 다음에 59년부터 난리가 난 거야. 이게 웬 떡이냐. 그래갖고 그냥 벼이 삭 벼 싹 다 잡아먹은 거야. 식량이 없으니까 굶어 죽은 거죠. 이게 대약진 이게 인류 역사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중국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문화 대형 혁명이 일어나요. 아니 러시아를 보니까 문인들이 발표를 하고 예술이 대단하단 말이야. 그래서 마오쩌뚱이 그럼 우리도 하자고 그래갖고 1965년에 발표도 해봐라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공산주의 잘못됐고 독재 잘못됐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홍위병 얘네들은 하여튼 빨간 거 엄청나게 좋아해요. 황건적 홍건적 이번에는 홍위병 홍위병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홍위병을 구성을 해갖고 교수들 선생님들 데려다가 인민재패를 하고 다 죽인 거야. 이때 350만 명을 죽여요. 350만 명을 그래서 66년부터 76년까지 학교도 배울 필요 없다라. 문을 닫아요. 그래서 중국은 66학번부터 76학번 자체가 없어. 이때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이 세대들 50대 60대 70세대들이 중국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이 사람들이 자기 자녀한테 윤리교육을 아예 윤리교육을 하지 말라고 했어.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공자사당을 무너뜨려요. 공자사당을 음물을 저수지를 만들어. 그 다음에 왕들 묘도 다 파버려. 다 뼈까지 다 추스려버려. 그리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리고 유교도 종교다. 그래갖고 싹 다 부숴버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요리사까지 다 죽여버려. 니네들이 미식으로 해갖고 인민들 배궁긴다고. 지가 대약진 운동해갖고 인민들 3,500명 굶긴 건 생각하지 않고 공자책도 다 불사르고 공자 멸을 패치해서 연못으로 만들고 불상은 녹여서 숟가락으로 만들었어. 숟가락으로. 교수들은 땀 흘려 노동을 하지 않고 밥 먹는 벌레 같은 놈들이다. 앞으로 교육으로는 돈 받을 수 없다. 이게 그 유명한 문화대혁명의 1966년부터 76년. 옛것은 모조리 숙청해라. 문화, 교육, 정치, 심지어는 부모들까지 공산주의 사상에 억은 나오면 자식이 부모 인민재판에 세웠고 죽이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저렇게 비윤리적이고 아주 저급한 문화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문화대혁명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거를 자기네들의 문제점을 알아야 되는데 저 문제점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중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따라가려면 100년은 더 쫓아가야 돼요. 100년은. 우리나라 따라오려면 50년은 더 따라와야 되고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거는 100년이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지금 윤리교육을 하려고 해도 윤리교육이 안 돼. 왜냐하면 소황제를 들어봤죠. 왜냐하면 인간이 너무 많으니까 한 명만 낳게 한 거 아니야. 그러면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엄마 아빠 애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하나하나 30년 동안 낳았으니까. 얘 위에 6명이 얘한테 벌벌벌벌 떠는 거야. 지금 이 30대 애들이 예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애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여행을 하고 나면 자기 필요한 물건 다 사면 중국에서 입고 온 건 다 버리고 가. 호텔에다 다 두고 가. 가방도 두고 가고 다 두고 가. 새 거 갖고 가는 거죠. 참 그런 걸 보면 기가 막히죠. 내가 왜 중국 걱정을 하는 게 하느냐. 중국 걱정을 왜 하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중국을 잘 알아야 돼. 중국 사람들 제주도에 관광 온다고 땅 다 팔았어요. 다 팔은 건 아니고 여의도 두 배 많은 거. 한 제주도에 150만 평 정도 160만 평 정도 땅을 팔았어요. 사실은 제주도에서 160만 평이면 어마어마한 땅이죠. 그렇게 팔아놨더니 거기에 걔네들이 호텔 짓죠. 식당 짓죠. 그렇게 팔아놨더니 아니 거기다 식당을 줘갖고 중국 관광객을 우리나라 식당으로 안 보내고 자기네 식당으로 다 끌고 오네. 우리는 땅 뺏기고 관광객들 아무리 바글바글 해도 시끄럽기만 하고 돈은 누가 벌어가? 중국 사람들이 다 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중국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극단적인 피해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갖고 사드 때문에 또 싹 빠져갖고 또 내가 제주도 1년에 한두 번은 꼭 내려가는데 내려가보면 건물 짓다 말아갖고 폐허로 되는 건물들이 아주 길에 널려있어. 길에 널려있어. 그러면 중국은 이 제주도가 이렇게 망가지는 데 있어서 관심이 있느냐. 15억의 땅이 그렇게 많은데 그거 한다고 피해는 누가 봐? 우리가 봐. 그러면 3만 달러를 사는 우리 국민들이 8,600만 8,600달러밖에 안 되는 중국 사람들한테 그 땅값 3배, 4배 준다고 팔아야 돼요. 팔지 말아야 돼요. 팔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3만 달러의 자존심이 없다. 이거야. 내 얘기는.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 산호세 쪽에 가니까 시즌평이 부패 정리한다고 막 난리가 나니까 중국에서 현금을 들고 150만 달러 산호세 가면 골프장 안에 대저택들이 있거든요. 이걸 다 300만 달러야. 다 사놨어. 그래서 산호세가 땅값에 300만 달러로 다 올라갔어. 그러니까 전 세계를 그렇게 망가뜨리고 돌아다니는 게 중국이야.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을 제대로 알고 아니 우리나라가 그 땅 안 팔면 굶어 죽는 나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관광객이 다시 늘어난다 그러는데 저가로 들어오는 거는 하지 말아야 돼. 왜 3만 달러 소득 국민들이 만 달러 수준의 관광 그거를 하느냐 말이야. 우리가 수준을 높여놓고 수준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수준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국민들이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구를 이해해야 되느냐 중국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장황하게 이거 요약하느냐고 어저께 밤부터 눈알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냥 얘기로 하면 좋은데 얘기로 하면 끝도 없이 양기비 얘기 나오면 이게 서양 여자냐 동양 여자냐 16번째 아들 며느리 며느리 며느리를 취한 거거든 며느리를 취했다 이 얘기 저 얘기 하면 이게 안 될 것 같다고 원고로 정해놨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3만 달러를 넘어섰으면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8천 달러 사람들 돈 뜯어 먹으려고 우리 자존심 버리지 말자 이거야 내 얘기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중국 여행 갈 때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여행 가지 말고 만약에 100만 원짜리 갈 여행이 못되면 가지 않으면 되잖아. 뭘 그렇게 떼를 쓰고 여기저기 그냥 찍고 여기 찍고 저기 찍고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3만 달러 정도 되면 한자리에서 일주일 정도 머무르는 여행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뛰어다니지 말고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너무 많지만 이 얘기를 이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일본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 거의 5만 달러 정도 되는데 5만 달러 에 들어서는 일본 나 일본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일본 사람들 조금 배운 사람들 영어 수준 나하고 거의 똑같아. 그래갖고 얘기가 돼. 일본 사람들이 영어 참 못하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달래 영어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일본은 개인은 너무너무 훌륭해요. 사실은 내가 만난 일본 사람들 다 정성스럽고 다정하고 겸손해요. 근데 그걸 합쳐놓으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 합쳐놓으면 이상해지는지는 내가 다음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우리 신부님들도 그러시는데 오늘은 진짜 젊은 여자들이 많이 왔대요. 진짜 젊은 여자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젊은 여자들이 많이 온다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토요특강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달러 시대가 넘었어요. 국민 5천만에 3만 달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이 어떨 때 보면 아직도 만 달러 수준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국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3만 달러 시대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또 3만 달러 정도 소득이 되면 세계 정세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아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또 우리들의 생활 방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 비근한 예로 3만 달러 가 넘어서는 나라들을 보면 대개 은퇴를 해서 아프리카에 한 번씩 갔다 와요. 1년 내지 2년 정도. 봉사활동 갔다 온다고. 왜냐하면 대개 연금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 가보면 대개 신부님 저 1년 정도 가서 살다 왔습니다. 2년 정도 가서 살다 왔습니다. 그런 사람을 정말 많이 만나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 그런 게 뭐가 뭔지 아예 계획조차도 세우지 않고 있는 분들도 많은 거죠. 자신들의 삶의 방향 그리고 3만 달러 시대의 복지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는 분들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옛날에는 고아원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애유권이라고 해요. 애유권. 그런데 애유권에 거기 중고등학교에서 한 달 용돈이 20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사계절 옷사입을 하고 또 20만 원씩 15만 원인가 나와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외출도 돼요. 핸드폰도 다 쓸 수 있어요. 학원도 보내줘요. 과외도 보내요. 해줘요. 영어 수학은 과외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제는 웬만하면 많이들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부모 가정도 지원금이 많아요. 또 이제 65세 넘는 분들도 지난 4월달부터 하위 30%, 30만 원씩 나오고 조금 있으면 대부분이 다 30만 원씩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참 많이 변하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공부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토요특강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배워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오늘은 5천년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 5천년 역사 가운데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라 이 중국 이 중국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자신들이 통일국가를 이루고 난다면 반드시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어요. 침략을 했던 거 아니면 속국으로 만들었거나 중화 사상이라는 것은 중국 자신들이 이게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려졌죠. 미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가 나와요. 그리고 아프리카는 아예 거꾸로 지도가 나와요. 자기네들 밑에 안 있고 위에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지도가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이 본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중국은 자기네들이 중화사상으로 해서 이렇게 이 위에 있는 여진족 말괄족 돌골족 몽골족 이걸 다 오랑캐라고 했어요. 이 밑에 베트남 이쪽도 다 오랑캐라고 했어요. 아니면 오랑캐라고 무시하거나 아니면 자기네들 속국으로 만들었거나 그런데 그 첫 번째가 우리나라였어요. 우리나라. 중국은 사실은 역사 안에서 4대 문명 발생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디가 문명 발생지예요. 여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이거 우리 성소하고 직접 연관된 왜냐하면 아브라함 사람이 우루 사람이야. 우루 사람 티그리스강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집트 나일강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나일강이 이것도 성소하고 직접 연관돼 있죠. 그다음에 인도 겐지강 인더스강 이게 인더스 문명이죠. 그리고 이 황하 여기 히말라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황하강이 바로 황하 문명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조금 성질이 나더라도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가 황하 황하 우리는 한강 대개 강이라고 그러잖아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런데 이 황하강은 바다도 아니고 강도 아니고 바다같이 보이기도 하고 강같이 보이기도 해서 이 하자를 쓰는 거예요. 바다같은 강이다. 그래서 황하라는 단어를 쓰죠. 어쨌든 중국은 역사 안에서 참 많은 나라가 흥망 성세를 이뤘습니다. 우선 천왕 지왕 인왕 그다음에 오제 그래갖고 여기에 요순임금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 외울 것도 없고 그냥 들어. 오제의 끝에 요순임금이 나와요. 요순임금 끝에도 누가 나오냐면 무왕이 나와요. 주나라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주나라를 일으킨 사람이 강태공하고 무왕이에요. 이제 중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기원전 천 여기 정확하게는 1046년부터 256년 900년 동안 여기는 또 서주 동주가 있어요. 서주 기간이 있다가 다시 동주로 옮겨가는데 문제는 동주로 옮겨갈 때 항상 우리나라 압록강하고 연해갖고 중국이 이렇게 항상 이게 기본이야. 그러니까 항상 이 진시황 주나라 때부터 진시황 그다음에 한나라 이 모든 게 어디하고 연관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 압록강 여러분들 안희시성이라는 영화 봤어요? 여기 어딘가에 있는 성이야. 항상 우리나라하고 연관이 안 될 수가 없는 게 중국이라는 나라예요. 먼 나라가 아니에요. 베이징까지 겨우 900km밖에 안 돼요. 여기 서울부터 부산이 400km인데 그러니까 베이징까지 고속철이 생기면 4시간이면 가는 거리야. 그런데 우리는 중국이 되게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죠. 어쨌든 주나라는 한 500년경부터 왕권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때부터 춘추전국시대가 시작이 돼요. 많이 들었죠? 춘추전국시대. 이건 사실 춘추전국시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백가가 중요한 거예요. 제자백가는 뭐냐 하면 공자, 맹자, 농자, 한비자, 순자, 무슨 하여튼 굉장히 법가 100가지의 이론이 나왔다. 그래서 제자백가야. 그런데 사실은 문화적으로 가장 융성했던 때가 이때이기도 합니다.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 이 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바로 진시황이에요. 진시황. 그래서 진시황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통일을 딱 해놓으니까 이 온갖 춘추전국시대 제자백. 100가지 이론이 있으니 말이 100가지가 있는데 나라를 통일을 해? 그래서 어떻게 했어? 분석, 갱, 유라는 거래요. 싹 태워버려. 공자, 책이든 공자, 노노, 맹자, 이런 거 싹 다 불태워버려. 뭐만 딱 남겨놓느냐 하면 농사 짓는 서종만 남겨놓고 다 불태워버려. 그래서 뭐를 하냐면 사상을 한 가지로 통일하겠다. 그래서 분서, 갱, 유라는 게 나와요. 그다음에 도량, 치수도 똑같이 만들고 법도 하나로 제도도 이렇게 그러니까 군, 뭐 이런 걸 다 정비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진시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진시황이 문제가 아방궁을 만들어 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방궁이 누구한테서 나온 거냐면 진시황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문제는 만리장성을 싸요. 이놈은 우리나라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몽골까지 침략을 못하게 만리장성을 쌌는데 얼마나 많은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거기 저기 뭐야 만리장성 쌌는데 사람 시체 하나씩 싸갖고 싸올린 거하고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지. 그리고 자기 죽는 거 묘 만들어 놓는다고 묘를 만들어 놨는데 제가 여기 시안이라는 곳이에요. 진시황이 수도로 삼았고 묘로 삼았던 데가 시안이라는 곳인데 거기 가보니까 병마용이라고 지하에 그 한 3천 명 4천 명 그 전부 다 지하에 자기를 죽은 자기를 뭘 호의를 한다고 그 병마용 근데 그 병사들 얼굴 표정이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진시황 묘는 아직 개방하지 않았어요. 개방하지 않았어요. 그 크기가 지금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 병마용도 어마 그러니 그 많은 걸 하니 백성들이 허덕이겠죠.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그 묘 만드는 사람은 다 죽였다잖아요. 그 위치 아는 데를 모르게 한다고 싹 다 죽였다잖아요. 이걸 누가 반대하냐면 큰아들이 반대를 해요. 큰아들이 반대를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바마마 그래갖고 아들을 만리장소 쌌는데 내보내버려. 그래갖고 나중에 죽여버려.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 유명한 진시황 얘기는 불로초. 그렇죠? 3천 명의 동자를 뽑아갖고 불로초 구하라고 저쪽이 내려가면 먹으면 안 죽는다. 공진당인지 뭔지 그거 먹으면 안 죽는다고 그래갖고 내보내는데 결국은 가갖고 안 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본 가서 살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일본의 시조가 됐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거나 그러면서 진나라는 진나라는 금방 망해요. 진나라는 진나라가 금방 망하면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초한지 초나라와 한나라 장기 둘 때 초나라 한나라 장기 한나라는 빨간 거 초나라는 파란 거 아시죠? 거기에 항우와 유방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우 장사라고 그러잖아요. 항우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셌어. 그런데 이 항우가 힘만 셌어. 유방은 유방은 외우기도 쉽잖아. 유방은 내가 비누 만들을 때 용인시 처인구 유방리야. 유방리야? 유방리 아는 분들 알 거예요. 거기 왜 유방이냐면 그 동네가 유방 같아서 유방리예요. 동네가. 어쨌든 이 유방은 어쨌든 뭐 하여튼 굉장히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야. 장량과 한신이라는 이 책사의 말을 잘 들어요. 계속 항우가 유리하다가 마지막에 몰리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그래서 이제 강에 마지막 강에 딱 들어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코너에 몰려요. 이랬을 때 배수진을 치자. 내가 힘으로는 누구든지 다 이길 수 있으니까 병사들한테 우리 저 한나라놈들 이길 수 있다. 그래갖고 결의를 하는데 공격하려고 하니까 눈빛이 다 살아있는 거야. 우리가 덤벼들었다가는 아니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대는데 우리가 아무리 지금 군사수로 우수하지만 안 되겠다. 한신이 건의를 해요. 유방한테 하루 참자고. 그래서 바로 안 몰고 기다려. 기다렸는데 이 한신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초나라 혹시 이따가 온 군사들이 있으면 전부 다 불러오라고. 너희들 초나라 노래를 아느냐 안다고. 그 앞에서 쭉 구성지게 노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도끼를 품었던 초나라 군사들이 막 고향 생각나고 우는 거야. 이게 바로 사면초 사면에서 초나라 노래가 흘러나온다. 그래서 결국은 아 항우가 내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자결을 하죠. 자기 액첩이랑. 그래갖고 탄생된 나라가 한나라예요. 한나라. 여러분들 중국사람들 한족 한족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나라가 중국의 기본이 되는 거죠. 한나라는 처음에 잘 나갔어요. 잘 나갔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료들이 부패를 하고 십상시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몇 년 전에 환관들 열 명이 황제를 주물르는 거야. 심지어 영재라고 병약한 환자가 있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그다음 황제를 자기네도 마음대로 막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중국에는 황건적이 있고 홍건적이 있어요. 황건적은 바로 삼국시대가 열리기 위초고라고 조조 유비 손건으로 하는 삼국시대 전에 들고 일어나는 건 황건적이야. 그다음 명나라를 탄생시킨 건 홍건적이에요. 그런데 황건적이 들고 일어나요. 막 들고 일어나니까 동탁이 십상시도 쳐부수시고 황건적도 쳐부셔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와서 정권을 잡죠. 그런데 이 동탁이 처음에는 좋은 다 처음에는 다 좋은 마음으로 들어와. 우리나라 대통령도 처음 할 땐 다 좋다가 마지막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똑같이 항상심이라고 그래.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이 항상 똑같은 거. 이거 유지하는 게 우리 인생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항상심을 유지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어쨌거나 이 동탁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갖고 동탁을 몰아내죠. 그리고 이제 펼쳐지는 게 우리가 그 유명한 삼국시대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위초고 장비 관우 여포 아버지 동탁 죽이려고 그러는 여포 이런 얘기를 여러분 중국이 이렇게 흘러나가죠. 어쨌든 사실은 조조가 결국은 삼국을 통일하지 못해요. 유비가 굉장히 삼국지에서는 주인공으로 나오지만 조조가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결국은 사마의가 통일의 시작을 하고 그 손자 사마진이 삼국을 통일을 하죠. 그런데 사마진이 통일을 하고 나라를 잘 유지하다가 또한 2,300년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중국은 항상 그래요. 아주 어처구니없이 나라가 망해요. 600년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해요. 600년경에 수나라가 나라를 통일을 다시 해요. 수나라가 나라를 통일하는데 이 수양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나라를 다통일하고 힘도 좀 남고 그러니까 어디를 쳐야 된다? 만주를 쉬어잡고 있는 고구려를 쳐야 된다. 그래서 고구려로 쳐들어와요. 그런데 세 번을 쳐들어오는데 우리 을지문덕 을지문덕한테 당해서 이 수나라는 40년을 못 가요. 그런데 을지는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성이 아니라 여진족 성이에요. 제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토요특강 못 들었으면 못하죠. 여진족은 사실 우리 지금 탈북 주민이 여기 있는데 신의주의에서 탈북을 했는데 아직도 여진족하고 같이 산대요. 북한에서도 여진족은 따로 관리를 한다. 여진족이라고. 그러니까 여진족 사람들은 고구려하고 신라하고 그래서 싸웠을 때 통역관을 데리고 나왔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구려는 우리말을 같이 쓰이지는 않고 그 여진족족 만주족 언어를 썼어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만주족 사람들하고 한 6개월만 같이 쓰면 의사소통이 된대요. 그렇게 비슷한 말이 많대요. 어쨌건 하여튼 을지, 문덕, 장군 때문에 수나라는 그 40년밖에 못하고 망하죠. 그 다음에 당나라 이 기가 막힌 당나라가 등장을 하죠. 당나라는 우리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연합을 해서 고구려를 무너뜨리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도 말씀드릴 때 중국은요. 우리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나라야. 우리 정세에 항상 영향을 미쳐. 그런데 신라가 통일을 하면서 이만큼을 당나라한테 줘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땅 여기까지 있었는데 반 이상을 줘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신라가 통일하지 말아야 되고 누가 통일을 했어야 돼? 고구려가 통일하면 완전히 동북아 정세는 완전히 바뀌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신라가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내가 나도 경상도 사람이지만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마음에 안 들 때가 어쨌든 이 당나라 시대 때는 전쟁이 없었던 시대예요. 중국 역사에 보면 그래서 당나라 군인들은 거의 훈련을 안 해요. 그래서 좀 선찬한 군인을 보면 니네들 당나라 군대냐?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와요. 여기에서 알록산 양기비가 등장하죠. 현종. 그때까지만 해도 당나라는 시안 이 현종이 시안은 아까 누구 진시황 묘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시안에는 현종의 별장이 있었어요. 거기 온천이 나와. 기가 막히죠? 벌판이 내려다 보이는 게 온천이 나오면 현종하고 양기비하고 그냥 둘이서 그냥 온갖 사랑을 다 나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종이 굉장히 똑똑했는데 양기비를 만나는 순간 바보가 되어버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똑똑한 남자는 예쁜 여자를 만나는 순간 바보가 되는 거야. 어쨌든 그렇게 다 좋은 당나라가 문화를 굉장히 많이 꼽히던 시절이에요. 이 문화가 꼽힌 시절이 몇 번 있는데 한나라 당나라 그다음에 명나라 최고로 꼽힌 건 청나라예요. 청나라가 최고로 문화가 꼽힌 중국 역사를 훑어보면 어쨌든 당나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들은 송나라 요나라 금나라 금나라는 거란족 여진족 만주족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시대가 오느냐 하면 몽골시대가 와요. 징기스칸한테 마지막으로 빼앗기면서 중국은 이제 원나라가 돼. 원나라가 돼. 원나라가 이제 점점 더 커졌죠. 몽골족에 들어갔으니까 우리나라는 이때 어떤 시대였느냐 하면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 그래서 충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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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누구한테 충성한다고 그러냐 하면 원나라한테 충성한다고 앞에 충자를 쓴 거예요. 그 충자가 그 충자야. 다른 충자가 아니고 그리고 전부 다 저기 뭐야 몽골족 부인 얻어다가 결혼하고 그래서 마지막 고려시대의 왕들은 우리나라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몽골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을 못 알아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중국의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관계없었던 나라가 아니라 거의 뭐 주인 아니면 종 아니면 침략하거나 또 원나라 때는 우리나라 침략해가지고 인지를 얼마나 많이 끌고 갔어요. 왜냐하면 원나라가 인구가 150만만 그러니까 몽골의 아이들이 150만도 안 됐는데 2억 명을 다스렸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여자가 필요한 거 인구를 늘리려면 그래서 그렇게 많이 끌려 갔던 거죠. 어쨌건 이 원나라 끝에는 이제 주원장이라는 여러분들 이름 많이 들어서 명나라가 등장을 하죠. 이때는 홍건적이야. 홍건적. 그래갖고 명교 무협지에 보면 여러분들 태평교 명교 무당파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백년 그러니까 이건 명교하고 백령교도하고 합쳐가지고 나라를 세운 게 명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협지를 읽어보면 소림사 뭐 무당 태백산의 누구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다 민속 종교하고 연결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도 민속 종교하고 연결된 종교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정치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문제는 명나라는 우리를 속국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성계가 왕이 되고도 왕주의를 한동안 못 받아 3년 동안. 너는 반란으로 돼가지고 너는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3년을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가 명칭 중에 알아야 되는 게 대감 상감 대감이나 상감이나 한 끗 차이야. 그런데 우리는 상감마마를 왕으로 하잖아요. 이 상감이라는 단어도 중국 사람들이 중국의 명나라에서 우린 감히 황제라는 단어도 못 썼고 왕이라는 칭호도 누가 내려줘야 돼? 왕이라는 칭호도 명나라가 내려줘야 돼. 칭호도. 그런데 명나라 시대 1592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임진왜란이 벌어져요. 임진왜란이. 임진왜란이 벌어지고 거의 왕이 막 압록강 앞까지 도망을 가니까 명나라에서 이 여성 장군을 보내갖고 오만을 보내갖고 전쟁을 하죠. 이거는 내가 예전에 강의 때 1시간에 걸쳐서 강의한 내용이 있어요. 아주 리얼하고 재미낳게 얘기를 해줬는데 이때 명나라가 저 밑에 부산까지 내몰고 일본까지 밀고 갔으면 명나라는 안 망했어요. 그런데 바로 한양을 탈환하고 부터 뭐를 하느냐 하면 휴전을 제의를 해요. 그러면서 거의 5년 동안을 명나라 군인들이 5만 명이 여기서 머물러. 그러면서 계속 본국이 군사 아주 잘 싸우는 애도 5만 명을 딱 빼냈으니까 계속 북쪽이 약해졌던 거야. 그래서 그래서 얼마 버티지 못하고 누구한테 나라를 뺏겨냐 하면 만주족한테 나라를 뺏겨요. 그게 바로 청나라예요. 청나라가 바로 되면서 임진왜란 다음에 바로 온 게 병자 호란이잖아. 이건 외란이고 저건 호란이잖아요. 병자 호란 이때부터는 청나라 너희들 우리한테 형님 나라로 해라. 우리는 명나라하고 의리를 지켜야 벌써 게임 끝났는데 게임 끝났는데 우리는 명나라한테 의리를 지켜야 된다. 이놈 새끼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그러고 밀고 내려오는 게 병자 호란이에요. 그때 역사학자들마다 인원수가 다르지만 우리나라 남자는 거의 안 데려가고 그때도 150만 명의 만주족이 1억 5천만 명의 한족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무서울 게 아니야. 조금만 하면 먹을 수가 있어. 내가 늘 얘기했지만 일본도 만주까지 먹었어요. 일본도 영국도 아까 영국 그려달라고 그러니 영국도 아편전쟁으로 중국 거의 먹어서 항복해가지고 홍콩하고 여기저기 내줬잖아요. 저기 뭐야 홍콩하고 그 뭐야 카지노 있는데 마카오를 내줬잖아요. 100년 쓰라고. 그런데 만주도 중국을 먹었고 몽보도 중국을 먹었고 일본도 중국을 먹었는데 우리나라만 중국을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정신 차리면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너무 위험한 발언을 했나 나는 먹어서도 안 되고 먹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중국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중국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어쨌거나 이 청나라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4천 년을 지금 25분에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하여튼 이 청나라는 정말로 문화적으로 융성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문제는 점점점점 1800년 오면서 아편을 하고 시작하면서 이 제국주의를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제국주의를. 이때는 제국주의가 막 나올 때 청나라는 누가 난리를 쳤느냐 하면 서태우가 48년을 집권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48년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서태우는 또 남성 편력이 너무너무 심했던 황후예요. 그러니 이게 뭐가 될 게 뭐 있어. 그래갖고 청일전쟁 청일전쟁은 또 여러분들 잘 알죠.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고종이 곧 있으면 죽을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청나라한테 우리 좀 지켜달라고. 그래갖고 7천명을 파견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우리도 이거 저기 뭐야 우리 시모노 새끼 조약을 통해서 먹을 수가 있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해갖고 이건 시모노 새끼 조약은 그 다음에 일이지만 하여튼 전쟁을 해갖고 어마어마한 중국에서 배를 갖고 나왔는데 포도 포가 좋았는데 포알이 없었던 거야. 배도 크고 서편제가 다 끌어다 쓰는 바람에 이와원 만들고 사치하고 향락하고 그러는 바람에 청나라는 1912년에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거의 같이 명을 하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별개 다 생겨요. 그런데 결국은 국민당의 장제스 장제스라고 그랬죠. 원래 이름이 장제스예요. 공산당의 마오쩌똥하고 결국은 서로 싸워요. 권력을 가지고 그러다가 1949년에 결국은 마오쩌똥이 이기죠. 장제스는 대만으로 도망가고 그래갖고 1949년에 공산당이 중국 공산당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국의 역사가 흘러왔죠. 그런데 1949년에 전쟁 자기네들이 내전을 통해서 공산당이 정권을 잡았는데 1950년에 6.25가 터져요. 6.25가 터지니까 압록강까지 우리가 밀고 올라갔을 때 마오쩌똥은 순망치한이라는 말을 써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고 북한이라는 이게 없어지면 바로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 우리는 공산주의고 미국이 민주주의인데 그러니까 정말로 잘 싸우는 군인들 90만 명을 파견을 하죠. 아무것도 안 보내고 여기 옥수수하고 쌀가루만 딱 져서 총 한 자루 해갖고 밤에만 움직인 거야.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올 줄 꿈에도 몰랐던 거지. 그 바람에 일사후퇴라는 게 생긴 거야. 이것도 결국은 누구 얘기냐면 중국하고 우리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 안에서 일본을 떼려야 뗄 수 없지만 중국도 떼려야 뗄 수 없는 나라야. 그렇다면 중국을 이해해야 돼. 도대체 중국 민족은 어떻게 생겨먹었고 그 민족은 그 민족은 심성이 어떻고 그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방송에서 뭐만 나오면 저런 나쁜 놈들 저런 이상한 놈들 이 정도 수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도 중국은 공산주의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지만 중국은 대미 수출은 중국에 밀려 2위로 떨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을 제일 많이 했어요. 또 미국에서 우리 물건을 많이 사줬고 동맹국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디로 중국으로 수출을 제일 많이 해요. 우리 수출이 한 25%, 27% 미국은 17%, 18%, 16% 까지 떨어져요. 그 대신 베트남이 지금 12%, 11% 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제적으로는 누구하고 가까우냐면 중국하고 가까운 거 미국보다. 군사적으로는 완전히 반대야. 완전히 우리 미국한테 의지하고 있고 군사는 중국하고 완전히 상극이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상한 구조예요. 군사는 미국한테 기대고 있고 경제는 중국한테 기대고 있고 그럼 이게 한편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미국이 사드 배치하라고 그러니까 사드 배치했죠? 미국이 배치했어. 그랬더니 중국이 감히 우리한테 미사일을 들이대고 이 방공망을 설치를 해? 니네들 롯데 장사 못 해. 막았잖아요. 그다음에 한국으로 관광 나가는 거 다 맞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한류 가수들 들어가는 거 다 맞고 한 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꼼짝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미국한테 우리 좀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되느냐고 가서 얘기하니까 안 돼. 우리가 허락할 때까지 니네 안 돼. 우리 북한하고 우리는 작년부터 친하게 진입으로 합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거야. 군사적으로는 미국에서 안 된다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안 되니까 이러지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중국에서 철수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자동차 중국에서 철수하기 일보 직전이야. 핸드폰도 중국에서 철수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막으니까. 제가 1997년 20년 전 이야기해요. 내 멘토 신부 이 용삼 요셉 신부가 중국 선교사로 나갔을 때 처음 제가 중국에 발을 디뎠어요. 장춘의 선교사로 나갔을 때 신부님 보러 북경하고 장춘을 갔어요. 북경에 딱 갔는데 천안문 광장에 딱 썼는데 정말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광장이 너무 넓어서. 그 넓은 광장에 1989년 1989년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요. 그 넓은 광장에 탱크를 다 문마다 다 막고 거기에 있는 대학생들 싹 쓸어버린 거 아니에요. 등소평이.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은 사람 죽는 거를 아무렇게 생각지도 않아. 싹 쓸어버리죠. 어쨌건 하여튼 그 넓은 광장에 그 학생들이 다 죽었다는 걸 생각을 하니까 정말로 끔찍하기도 하고 그런데 자금성을 딱 들어가 보니까 이건 눈알이 튀어나와요. 눈알이.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화려하니까. 그래서 중국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며칠을 생활하고 자금성 구경하다 너무 오줌이 마려워서 공동화장실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전부 다 남자고 여자고 쳐다보는 거야. 나를 내가 나만이 아니라 줄 수는 사람이 뒤에 20명 30명 아예 문짝이 없어. 그냥 어떤 화장실은 그냥 다 엉덩이 까고 다 앉아서 그냥 일을 보는 거야. 그리고 거기 이렇게 쭉 물이 흘러내려가 똥 싸면 쫙 흘러내려가. 문짝이 없는 그 대단한 자금성을 만들어 놓고 화장실에 문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관광객들이 하도 막 난리를 치고 화장실로 가리고 옷으로 가리고 선글라스로 가리고 이러니까 중국에서 문짝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금방 다 부셔졌대. 왜냐하면 기다리는 사람은 많은데 들어가면 잘 안 나오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걸 못 견디거든. 안 나오는 걸. 지금 급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문짝을 발로 차고 뜯어내는 거야. 빨리 나오라고. 이게 중국 사람들의 또 한 면이에요. 이게 사람이 많으면 무식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거칠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거칠고 무식한 건 내가 좀 이따 또 얘기를 할게요. 중국이 얼마나 무식한 세월을 보냈는지. 그리고 이제 장충가는 기차를 탔는데 또 놀랬어. 사람들이 비닐봉지에다가 닭을 삶은 건지 튀긴 건지 했는데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쪼개서 먹는 게 아니라 생 한 마리를 그냥 뜯어 먹는 거야.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데 더 놀라는 건 손톱에 때가 확 떠있어. 안 씻는 거지. 안 씻는 거지. 정말로 안 씻는 민족이 중국 민족이에요. 난 오늘도 아침에 평창에 목욕탕에 갔다 와가지고 정결례를 하고 왔는데 하루에 한 번은 씻는데 중국 애들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씻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도. 그런데 안 씻는 이유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있더라고. 뭔가 상하수 시설이 잘 돼 있어야지 씻지 그런 시설 자체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 신부님이 수영장에 가니까 거기 가면 때가 막 둥둥 떠있다는 거 1시간씩이면 물 뿌르니까 이러면서 수영하고 이러면서 보인대 때 미는 게 누가 공자의 나라라고 그래요. 한 발자국 중국 문화사회에 더 들어가 보니까 어? 이건 뭐지? 내가 생각했던 중국하고 너무나 다른 중국인 거예요. 인간이 많은 곳에는 극단적인 아! 인간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구나. 밤시장을 나가보니까 개구리 다리 꽃이 파는 집에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똑같은 기름으로 오래 튀겼는지 기름이 새카매. 그리고 사고파고 그것도 막 좋다고 뜯어 먹어. 그런데 저는 폐식용유로 비누를 만들어서 기름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이게 한 번 닭 튀긴 건지 두 번 닭 튀긴 건지 백 번 튀긴 건지 보면 알아. 그 산화도에 따라서 그런데 내가 보니까 거의 처음 튀긴 곳부터 한 번도 안 가는 것 같아. 기름을. 야! 이거 중국 그때 막 중국이 개방을 하고 흙믄이 검은진이 하얀진이 쥐만 잡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갖고 막 핑퐁 외교가 시작되고 막 그런 게 막 진행이 돼갖고 막 경제적으로 오픈을 막 하고 발전을 할 때였거든요. 중국은 20년 전부터 전 세계로 물건을 만들어 판 세계 공장으로 태어나던 시기죠. 세계 모든 생필품을 다 만들어 팔기 시작하면서 중국 제품이 없으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국은 전 세계에서 중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죽은 김순겸 요한신부 외방선교회인데 파푸와 뉴균이 내가 만나러 갔어요. 그거는 2004년 2003년경에 만나러 갔는데 김순겸 신부가 한국에서 그 멀리까지 친구라고 찾아왔다고 랍스타 새우를 바다에서 잡아갖고 해준다고 원주민한테 랍스타 좀 몇 마리 잡아오라고 그러니까 신부님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자기 소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청바지 메이드 인 코리아로 써있는 거 하나만 주면 잡아주겠다고 그래서 올 때 청바지 많이 싸가지고 왔죠.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옷 막 찢어지고 헤어지니까 청바지를 많이 갖고 가요. 그거 하나 없겠나? 그래갖고 집에 와갖고 메이드 인 코리아를 찾는데 전부 다 메이드 인 나라에 자기는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꿈에도 그런데 겨우 반바지 하나 메이드 인 코리아 청바지가 그걸 갖고 거기 파포안 유기니 원주민이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랍스타를 이만한 거 이만한 거 이만한 거 하여튼 열 몇 마리를 잡아왔어요. 지금도 그 랍스타를 잊지 못해요. 아휴 지금은 별로 랍스타를 봐도 별로지만 그때는 막 새로운 음식 굉장히 고급 음식이잖아요. 그거를 그냥 먹는데 한 마리를 먹는데 아 너무 맛있더라고 바다에서 갓잡아가지고 한 거라 그랬더니 그 김신부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이제 우리 저기 창현이 너 조금만 있으면 꼬리 부분만 먹을 거라는 거야. 아 근데 한 마리를 먹으니까 배가 너무 부르는데 다섯 마리가 있는데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 근데 꼬리 부분이 제일 맛있는 거야. 꼬리만 네 마리는 다 뜯어먹고 말았던 내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 중국 제품이 없으면 세계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20년 전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짝퉁으로 못 만드는 게 없네. 모든 걸 약 딱 1% 부족한데도 다 만들어내. 근데 문제는 이 짝퉁 때문에 소신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물건을 만들던 장인들이 전 세계에서 사라져가는 시기이기도 해요. 탁 각국의 나름대로 기술을 가지고 신발 만드는 사람 옷 만드는 사람 가죽 옷 만드는 사람 시계 만드는 사람 탁 했는데 너무너무 싸게 짝퉁이 들어오니까 견디질 못하고 전 세계 장인들을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나중에 한 번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왜냐하면 가격 경쟁력에서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짝퉁도 통하는 짝퉁이 있고 안 통하는 짝퉁이 있는데 배도 우리나라가 계속 조선 배 만드는 거 세계 1위를 유지하다가 한 5년 전부터 중국한테 뺏겼어요. 왜냐하면 워낙 싸게 하니까 그런데 이거는 1% 부족하면 큰일 나는 거죠. 중국한테 다 보냈는데 북극에 갔는데 배가 딱 서서 안 움직이는 거야. 이게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서면 내가 그쪽에 관계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미친데요. 도로 한가운데서 배가 서면 차가 서면 두고 딴 차 타고 가도 되지. 그런데 짐은 잔뜩 실어놨지.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 서는데 그거 놔두고 어딜 가? 가긴 바다 한가운데서 죽는 사람 고쳐서 가야 되는데 어디가 고장 났는 줄 알아야지. 배는 중국에서 만들어 왔고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그 중간에 쓰는 배들이 너무 많아서 작년부터 다시 한국으로 수주가 돌아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도 믿을 건 한국이라.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세계 1위 조선 수주가 다시 탈환을 했잖아요.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그 5년 동안 우리나라 조선소들은 구조조정이 들어갔고 울산, 통영, 옥포, 거제, 군산, 여수 수많은 조선소들이 문을 닫거나 일거리가 없어서 고전을 하고 있고 고통을 겪은 거야. 그런데 결국은 돌아 돌아보면 결국 누구 때문에 이 고통을 겪고 있느냐 하면 중국 때문에 고통을 겪는 거야. 중국 때문에 수출이 잘 돼서 우리나라가 살만하니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나중에 뒤집어 보면 중국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는 가장 저에게 놀람과 충격의 나락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진샹, 무동과 병마용 또 당, 현종의 양기비, 사랑이 묻어있는 도시 시연을 둘러보았을 때 엄청 발전했구나. 한 번은 식당에 들어갔는데 중국 식당 얘기하는 거예요. 프랑스 베르사이오 궁전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식당을 만들어놨어. 유리 궁전도 있고. 걔네들은 하여튼 뭘 똑같이 만드는데 귀신이야. 통이 커. 우리가 어떻게 감히 베르사이오 궁전을 똑같이 한국에다 만들 생각을 해요. 그럼 그걸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식당으로. 그런데 거기서 밥을 먹으면서도 뭔가 1% 부족하다. 내가 베르사이오 궁전도 갔다 와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베르사이오랑 중국에 있는 베르사이오랑 뭔가 1% 부족하다. 그런데 요즘은 아예 프랑스 유명한 마을 스위스 마을 같이 아예 유럽 관광지하고 똑같은 곳을 만들어 놓아서 비싼 돈 들여서 유럽까지 가지 말고 그냥 여기 똑같은 데로 와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데도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실크로드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면서 칠체산이라고 산 색깔이 7개 있어요. 칠체산이라고 무지개산이라고 거기는 아주 중국 서한 아주 맨 끝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들어가는 초입 부분이에요. 거길 가봤는데 거기까지 가는데도 비행기도 타고 차도 엄청 타고 가죠. 나 거기 가보고 잠비야 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거의 토굴에서 살아 토굴에서 근데 그렇게 토굴에서 사는 인구가 5억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불을 얼마나 추워. 불을 떼는데 전부 갈탄을 떼는 거야. 갈탄을 떼니까 굴뚱마다 새 캄한 갈탄탄 그게 나오는 거야. 그걸 보면서 야 겨울에 저걸 때문에 저 미세먼지가 다 한국으로 올 텐데 그게 내가 10년 전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미세먼지 시작된 게 10년 전이야. 10년 전. 현재 6억 5천만 명의 가난한 농민들은 최저 빈민국 신세로 살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아니 중국 사람들은 해외여행할 때 돈 팡팡 100달러 100달러짜리 이렇게 하면 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래갖고 막 무슨 뭐 구찌 뭐 이런 거 산다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 그 사람들은 다 공산당 사람들이에요. 공산당원이 중국에 8500만 명이에요. 그다음에 공산당하고 연결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 다 상하이 산둥반도 이쪽에 사는 자 이제 중국을 좀 이해를 하면 이렇게 붙어 사는 사람들은 다 잘 살아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산둥반도 이 밑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 살아요. 베이징 아까 구베콜이라고 그랬죠? 이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 살아요. 반대 티베트는 나중에 공산 1954년에 여기를 합병을 하죠. 이때 6.25전쟁하고 정신없을 때 이럴 때 막 다 뺏어와요. 그래갖고 중국이 엄청 커졌죠. 이 내륙 지방 사람들은 그지로 사는 거야. 그지로. 그리고 제가 산둥반도 이쪽에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거기는 유럽 같아요. 얼마나 건물을 잘 줘놓고 사는지. 그러니까 중국의 빈부 격차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죠? 중국은 지금 국민소득이 8600달러에요. 1인당 국민소득이 8600달러. 우리는 3만1000달러. 우리가 중국보다 훨씬 잘 살죠? 중국 무서워할 게 뭐 있어? 무서워할 필요도 없죠. 문제는 인구가 15억 명이기 때문에 G2 Great 2라는 거예요. 위대한 나라 둘 중국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나라죠. 저는 이제 5년 전부터 중국 여행을 더 이상 가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 6, 7년 전에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을 데리고 장가게 여행을 갔는데 중국 사람들이 좀 낮았는 줄 알았기 길에다 침 뱉고 소리 지르고 특별히 우리 직원들 태운 관광버스가 거기까지 한 번 5시간인가 갔었는데 반 이상을 중앙선을 넘어서 가는 거예요. 반 이상을. 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귀한 직원들 중국에 데리고 와서 죽이겠구나. 그래서 내가 아니 내 돈 내고 내가 여행 가는데 내가 사람 대전 못 받는 그 나라를 내가 왜 가? 안 그래도 돌아다닐 나라가 많은데 그래서 그 후로 우리 직원들 데리고 유럽 여행 갔다 오고 호주 뉴질랜드 갔다 오고 내년에는 올해는 미국 여행 갔다 오고 후년에는 마추피추 갔다 와요. 내가 남미도 갔다 와봤는데 굉장히 사람을 존중해요. 가난한 나라지만은. 중국처럼 사람을 무시하는 나라가 없어요. 이 중화 사상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미개하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말대로 자기 자신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나는 공자의 나라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사실 또 얘네들은 공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실질적으로 일단 하여튼 중국이 베이징 쪽에 공장이 많았는데 지금은 산둥반도로 공장을 다 옮겨요. 왜냐하면 여기 막 스모그가 너무 일어나니까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 원자력발전소 무슨 공장 화력발전소 다 산둥반도 홍콩 이쪽으로 다 옮기고 있어요. 그래갖고 11월 달만 되면 그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70% 원인이 중국한테 있어요. 우리나라한테는 30%밖에 없고 그러면 이게 굴뚝에다 징집장치라는 걸 해나갖고 조금 좀 이렇게 한 20m, 30m 올라가면 없어지는 시설 그거 20m, 30m 하얀 연기 나온 거는 징집장치로 물을 다 떨어뜨려갖고 그래도 깨끗한 수증기가 나오는 거야. 이 30m 하얀 연기 나오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막 새카만 연기가 나오면 100m만 올라가면 여러분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면 산둥반도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30분밖에 안 걸려요. 바로 코앞이야. 코앞에 우리 지금 공장을 놓고 살고 있는 거야. 그럼 중국이라는 나라가 윤리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럼 징집장치를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럼 왜 길거리에서 젊은이가 할머니를 때리고 주위 사람들 막 두들겨 맞는데 불구공하듯 쳐다만 보는 인륜이라고는 도저히 알지도 못하고 실천하지도 않는 중국 궁금하지 않아요? 왜 저러는가? 한국의 관광원, 중국 관광객들 제가 여러 번 목욕탕에서 만났는데 정말 시끄러워요. 얼마나 시끄럽게 떠드는지 몰라요. 완전히 자기네들 목욕탕 자기네들이 산 것 같이 중화민국이 그런 거죠. 중화민국이. 자기가 그렇게 떠들어내면 주위 사람들 방해하고 모욕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 자기 무시당했다고 승무원한테 뜨거운 물 뿌리고 도대체 중국산에도 왜 이렇게 무식할까?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 난투구까지 버리고 늦게 출발했다고 비상국 문 열어 승질 난다고 자기네들. 그런 거 여러분들 뉴스에 거의 매일 나온다고 봐야 돼요. 지난번에는 스페인에 가서 쫓겨났다고 들어 놓아서 중국에서 물어내라고 보니까 제 날짜에 오지도 않고 그 쇼파에서 하룻밤 자게 해달라고 생떼를 쓴 거죠. 우리나라에서만 생떼를 쓰는 게 아니라 전세계 돌아다니면서 생떼를 쓰는 거죠. 사실 우리도 20, 30년 전에 대한민국도 외국에 나가서 그랬어요. 그래서 나 한국 사람 만나면 너무너무 쟁탈 때 많았어요. 한국 사람들 만날 때 우리가 막 만 달러 소득 넘어가고 여행 자유화와 90년대 초 하늘문이 열리면서 동남아로 유럽으로 쏟아져 나갈 때 외국인들 보기에 정말 한국 사람들 수준 떨어진다고 손가락질 많이 받았어요. 그걸 지금 중국 사람들이 다 받고 있는 거지. 현재 3만 달러를 넘어서서 조금은 그런 추태가 없어지고 교양이 생기고 워낙 중국 애들이 난리를 치니까 한국 사람들이 뒤에서 구경하느냐고 추태를 부릴 시간이 없어요. 만약 한국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비행장에서 소리 지르고 쓰레기 길거리에 외국 길거리에 버리고 뷔페 집에서 먹지도 않는 음식 잔뜩 쌓아놓고 나온다면 아직도 중국이들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는 크루즈 여행 여러 번 가봤는데 중국 사람들 그대로 쌓아놓고 가는 거 많이 봤어요. 먹지도 않을 건데 그래갖고 저 노르웨이의 한 크루즈는 그 중국 사람들 때문에 내년에 문 닫는 데잖아요. 오는 거 막 말릴 수도 없고 그 음식 수지 타산이 안 맞고 그래갖고 문을 닫는대요. 어쨌든 저는 그러면 왜 중국이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 진짜 중국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이거 잘 들어야 돼.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1959년부터 1961년까지 중국은 대약진 운동이라는 걸 해요. 정확하게 1957년에 시작을 해요. 대약진 운동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하도 굶고 그러니까 쌀 수확량도 좀 늘리고 동네마다 용광로를 만들어서 동네마다 철제기구도 좀 만들고 이런 거 하자고. 그래갖고 네 가지 해충을 죽여야 된다고. 파리, 쥐, 모기, 새, 참새. 참새는 왜 죽이느냐 하면 나달 다 뜯어먹으니까 우리 양식 뜯어먹는다고. 그래갖고 이 58년에 2억 마리를 죽여요. 참새를. 59년부터 61년에 중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3,500만 명이 굶어 죽어요. 인구의 3,500만 명이 굶어 죽어요. 정말로 지금 이 얘기를 다 못하지만 부모가 자식 많이 잡아먹었어. 이때. 그리고 옆 동네에서 양식 구하러 온 사람 옆 동네에는 암면 없는 사람들이잖아. 파로 잡아서 먹은 게 비일비자. 3,500만 명이 죽었다고 하면 어느 정도예요. 그런데 왜 도대체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아니 참새를 다 잡고 나니까 참새가 해충을 다 잡아먹었는데 해충들이 다음에 59년부터 난리가 난 거야. 이게 웬 떡이냐. 그래갖고 그냥 벼이 삭, 벼이 삭 다 잡아먹은 거야. 식량이 없으니까 굶어 죽은 거죠. 이게 대약진운. 이게 인류 역사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중국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요. 아니 러시아를 보니까 문인들이 발표를 하고 예술이 대단하단 말이야. 그래서 마오쩌둥이 그럼 우리도 하자고. 그래갖고 1965년에 발표도 해봐라.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공산주의 잘못됐고 독재 잘못됐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홍위병. 얘네들은 하여튼 빨간 거 엄청나게 좋아해요. 황건적, 홍건적. 이번에는 홍위병. 홍위병.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홍위병을 구성을 해갖고 교수들, 선생님들 데려다가 인민재패 낳고 다 죽인 거야. 이때 350만 명을 죽여요. 350만 명을. 그래서 66년부터 76년까지 학교도 배울 필요 없다라고 문을 닫아요. 그래서 중국은 66학번부터 76학번 자체가 없어. 이때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이 세대들. 50대, 60대, 70세대들이 중국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이 사람들이 자기 자녀한테 윤리교육을 아예 윤리교육을 하지 말라고 했어.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공자사당을 무너뜨려요. 공자사당을 우물을, 저수지를 만들어. 그다음에 왕들 묘도 다 파버려. 뼈까지 다 추스려버려. 그리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리고 유교도 종교다. 라고 싹 다 부셔버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요리사까지 다 죽여버려. 니네들이 미식으로 해갖고 인민들 100웅긴다고. 지가 대약진 운동해갖고 인민들 3,500명 굶긴 건 생각하지 않고. 공자책도 다 불사르고 공자 멸을 패치해서 연못으로 만들고 불상은 녹여서 숟가락으로 만들었어. 숟가락으로. 교수들은 땀 흘려 노동을 하지 않고 밥 먹는 벌레 같은 놈들이다. 앞으로 교육으로는 돈 받을 수 없다. 이게 그 유명한 문화대혁명의 1966년부터 76년. 옛것은 모조리 숙청해라. 문화, 교육, 정치 심지어는 부모들까지 공산주의 사상에 어긋나오면 자식이 부모 인민재판에 세웠고 죽이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저렇게 비윤리적이고 아주 저급한 문화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문화대혁명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거를 자기네들의 문제점을 알아야 되는데 저 문제점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중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따라가려면 100년은 더 쫓아가야 돼요. 100년은. 우리나라 따라오려면 50년은 더 따라와야 되고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거는 100년이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지금 윤리교육을 하려고 해도 윤리교육이 안 돼. 왜냐하면 소황제를 들어봤죠. 왜냐하면 인간이 너무 많으니까 한 명만 낳게 한 거 아니야. 그러면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엄마, 아빠 애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 30년 동안 낳았으니까. 얘 위에 6명이 얘한테 벌벌벌벌 떠는 거야. 지금 20, 30대들이 예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애들이 한국에 와서 여행을 하고 나면 자기 필요한 물건 다 사면 중국에서 입고 온 건 다 버리고 가. 호텔에다 다 두고 가. 가방도 두고 가고 다 두고 가. 새 거 갖고 가는 거죠. 참 그런 걸 보면 기가 막히죠. 내가 왜 중국 걱정을 하느냐. 중국 걱정을 왜 하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중국을 잘 알아야 돼. 중국 사람들 제주도에 관광 온다고 땅 다 팔았어요. 다 팔은 건 아니고 여의도 두 배 많은 거. 한 제주도에 150만 평 정도, 160만 평 정도의 땅을 팔았어요. 사실은 제주도에서 160만 평이면 어마어마한 땅이죠. 그렇게 팔아놨더니 거기에 걔네들이 호텔 짓죠. 식당 짓죠. 그렇게 팔아놨더니 아니, 거기다 식당을 줘서 중국 관광객을 우리나라 식당으로 안 보내고 자기네 식당으로 다 끌고 오네. 우리는 땅 뺏기고 관광객들 아무리 바글바글 해도 시끄럽기만 하고 돈은 누가 벌어가? 중국 사람들이 다 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중국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극단적인 피해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갖고 사드 때문에 또 싹 빠져갖고 내가 제주도 1년에 한두 번은 꼭 내려가는데 내려가 보면 건물 짓다 말아갖고 폐허로 되는 건물들이 아주 길에 널려 있어. 길에 널려 있어. 그러면 중국은 이 제주도가 이렇게 망가지는 데 있어서 관심이 있느냐? 15억의 땅이 그렇게 많은데 그거 한다고 피해는 누가 봐? 우리가 봐. 그러면 3만 달러를 사는 우리 국민들이 8600달러밖에 안 되는 중국 사람들한테 그 땅값 3배, 4배 준다고 팔아야 돼요? 팔아지지 말아야 돼요. 팔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3만 달러의 자존심이 없다 이거야. 내 얘기는.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 산호세 쪽에 가니까 시진핑평이 부패 정리한다고 막 난리가 나니까 중국에서 현금을 들고 150만 달러 산호세에 가면 골프장 안에 대저택들이 있거든요. 이걸 다 300만 달러야. 다 사놨어. 그래서 산호세가 땅값에 300만 달러로 다 올라갔어. 그러니까 전 세계를 그렇게 망가뜨리고 돌아다니는 게 중국이야.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을 제대로 알고 아니 우리나라가 그 땅 안 팔면 굶어 죽는 나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관광객이 다시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저가로 들어오는 거는 하지 말아야 돼. 왜 3만 달러 소득 국민들이 만 달러 수준의 관광 그거를 하느냐는 말이야. 우리가 수준을 높여놓고 추준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수준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국민들이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구를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중국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장황하게 이거 요약하느냐고 어저께 밤부터 눈알이 막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냥 얘기로 하면 좋은데 얘기로 하면 끝도 없이 양기비 얘기 나오면 이게 서양 여자냐 동양 여자냐 16번째 아들의 며느리인데 며느리를 취한 거거든. 며느리를 취했다 이 얘기 저 얘기하면 이게 안 될 것 같다고 원고로 정해놨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3만 달러를 넘어섰으면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그 8천 달러 사람들 막 그거 돈 뜯어 먹으려고 막 우리 자존심 버리지 말자 이거야 내 얘기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중국 여행 갈 때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여행 가지 말고 만약에 100만 원짜리 갈 여행이 못 되면 가지 않으면 되잖아. 뭘 그렇게 떼를 쓰고 여기저기 그냥 찍고 여기 찍고 저기 찍고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3만 달러 정도 되면 한자리에서 일주일 정도 머무르는 여행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뛰어다니지 말고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너무 많지만 이 얘기를 이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일본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 거의 5만 달러 정도 되는데 5만 달러에 들어선 일본, 나 일본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일본 사람들 조금 배운 사람들 영어 수준 나하고 거의 똑같아. 그래갖고 얘기가 돼. 일본 사람들이 영어 참 못하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달래 영어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일본은 개인은 너무너무 훌륭해요. 사실은 내가 만난 일본 사람들 다 정성스럽고 다정하고 겸손해요. 그런데 그걸 합쳐놓으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 합쳐놓으면 이상해지는지는 내가 다음